보험안 2023년 토끼엠 1월달부터 어디 보험사가 저렴하고 어떻게 혼합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험안과 함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이 성인보험은 7.3% 그리고 어린이보험은 8.3%가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내려갔기 때문에 역시 1월달도 12월달 못지않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는 어린이보험이죠 어린이보험에서 보험료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월달보다 보험료가 1월달에 더 내려갔다는 게 나와있고요 4대의 유삼도 역시 926원 내려갔고요 그리고 내열관질환도 기존에는 18,000원인데 16,800원 그리고 허혈성심장질환도 5,800원에서 5,300원으로 보험료가 좀 더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보험이 8.3%가 인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성인보험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뿌였네요 성인보험이고 밑에 보시면 일단은 함께하는 어린이보험에서 이렇게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인하가 되었고요 뇌혈관, 심혈관 1억 5천만원까지 그리고 진단비, 수술비, 산정특례 여기다가 혈정종의 치료비 그리고 심부전 부정맥 2천만원 I49 천만원 기타 부정맥이죠 그리고 자녀 경증질환 경과 기간 없이 즉시 보장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25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 플랜으로 한화와 디비, 콜라보로 혼합결계를 저 보험망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한화손해보험이에요 25세 여성 기준이고요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에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A형이에요 뭐냐면 실속형 실속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부담이 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속형 플랜으로 저 보험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해 후유장에 3%부터 100% 20년당 90세 만기고요 밑에 보면 암 진단비 4천만원 넣어드렸어요 5천만원 넣어드려도 되는데 왜 4천만원 넣어드렸냐면 천만원을 디비 손해보험으로 해드렸어요 왜? 디비 손해보험으로 암 진단비 천만원 넣어야 수수비 연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비 손해보험으로 수수비만 못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 진단비 천만원 넣어가지고 연계되는 스코링을 맞춰서 해드렸다는 겁니다 자, 유삼, 갑기경제 다들 아실거에요 일반암의 20%만 보장이 되니까 4천만원의 20%면 800만원 그리고 내열관 질환 천만원 그리고 신장질환 천만원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나머지 5대 장기이식 감마이식 그 다음에 조혈모 세포이식 그 상해 질병 중환자실은 이거 솔직히 안 넣어도 되지만 이거는 같이 의무이기 때문에 연계 조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20년낮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얼마다? 3만 1873원으로 칠속형으로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자, 수술비 자, 칠속형 디비 손해보험이에요 역시 25세 여성기준으로 20년낮 90세 만기로 같이 넣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암 진단비 천만원 그래서 한화에도 4천만원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5천만원 그리고 유산도 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200만원 더해서 일단은 얼마? 천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암 진단비도 5천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질병수수비 매회 그리고 질병 1호종수수비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드렸고요 여기다가 상해 종수수비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가족 1배체 이렇게 해서 29,604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그러면은 29,000원이면 아까 전에 얼마였죠? 3만 1천원 정도 3만 1천 8백원 3만 1천 8백원 그리고 2만 9천원 합이 얼마죠? 3만 1천 8백원 정도 그래서 이게 2개 같이 가입하면 6만원 6만원 돈으로 일단은 20년낱 90세 20년낱 90세 만기 25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6만원대 실속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이 5천대죠 그리고 유사암 얼마 돼요? 천만원 내열과 허열수 얼마? 천만원 그리고 수술비 질수죠 질수 30만원 그리고 상수 얼마? 상수, 상해 수술비 얼마? 제가 까먹었네요 상해 수술비 50만원 네, 50만원 그리고 1, 5종 수술비 질병이나 상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플랜 일단은 보험료가 4만6천원 아까의 실속형은 3만9천원에서 7천원 정도밖에 안올랐어요 일단 상해 후유장에 1억 넣어드렸고요 20년당 90세 만기 네, 보험료 납입 면제 또 넣어드렸고요 일단은 골절 5대 골절 요거는 아까지 없었죠 실속형에서는 여기 보시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실속형이 아니고 프리미엄 플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다 넣어드렸습니다 골절 5대 골절 깁스 그리고 암진단비 4천만원 유산 8백만원 그리고 여기다가 내열관 심혈관 천만원씩 넣어드렸고요 산정틴내도 산정틴내도 천만원씩 넣어드렸어요 금액이 4만6,19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DB손해보험 프리미엄 플랜이에요 보험료 보면 일단 4만2천원 나왔어요 아까 전에는 4만9천원 하나와 일단 보험료 먼저 보면 얼마죠 두 값 치면 거의 9만1천원 정도로 가입이 된다 아까 실속형은 6만원이었죠 상위 후회장에 100만원 아까 전에 하나에서 1억 넣어들었기 때문에 암진단비 천만원 넣어들었어요 하나에서 4천만원 합이 얼마다 5천만원으로 된다 그리고 지금 200만원 유사암이 그리고 일단은 800만원 하나에서 유사암 넣어들었죠 그래서 일단은 천만원 보장이 된다 네 그리고 질병수습이 40만원 매회 반복적으로 이 Q코드는 선척성질환 그리고 임신출산 요실금 제한절개 치액이 보장이 된다는거 그리고 119대 아까 실속형은 N대수습이는 안 넣어들었죠 질병수습이 종수습이 그리고 여기만 보장을 넣어드렸는데요 지금은 프리미엄 풀에는 질병수습이 상해수습이 종수습이 119대 M대수습이 같이 넣어들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질병 1호종수습이 넣어들었고요 혈중종의 치료비 그 다음에 계속받는 표정 그리고 상해수습이 이 모든걸 가족 1배첩도 같이 넣어들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일단은 DB손해보험은 4만2천원 그리고 한화손해보험은 얼마다 4만9천원 그래서 두개 합산해서 9만1천원 정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해서 저 보험망이 아무래도 한 디플렛 하나의 3대 진단금 그리고 DB에 수수비만 넣어들어서 프리미엄은 9만원 그리고 실속형은 6만원대로 25세 여성기준으로 20년나 90세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넣어들었습니다 다 2 2 1 2 2 3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